단축을 잘 섞는다 치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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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 치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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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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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간장 버거트 완성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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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ng 두고 있는 줄 알았어 머리 뭐 너 왜 빠졌다 아 그래서 머리 괜찮냐고 물어본거야? 너무 진지하게 물어봐서 나 혹시 어제 머리 박았나? 아.. 요거트 먹고 복숭아 먹으니까 복숭아가 엄청 달게 느껴져 맛있겠다 이렇게 찍어 먹어줘서 맛있어 오빠 응 이거 먹으니까 맛있지? 진짜 떡볶이다 그치? 응 우와 나는 내 입에 먹네 하나를? 응 빵이랑 겉에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한 입에 쏙 들어가지? 하나씩? 그랬어? 콩나물을 입은 또 뺀다 겅에 밀가루 나머지 양파 새우랑 생크림 잘birth garant해 다진 양파 나머지 양파 식초에 달달한 햄버거 수준이 15분 다진 양파 물에다 밥 좀 단단해야돼서 네 짜잔 역시 잘 됐어 팥 양념 고춧가루 얼마나 들어가야 돼? 팥 소금 칫 칫 하척 면을 잘ick게 넣어줍니다. 양파 양파 잘못된 재료로 기초 Pixi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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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소금 양파를 사용해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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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바구니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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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역시 이 물을 한 번 더 넣었어요 저는 뭐하고 있는지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면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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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고소합니다.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완성!! بد은 두zusagen의 들을 수 있는 고소 라는 케이터입니다. 야채를 잘 쓰기를 바비를 넣습니다. 후추 흐름 새콤한 설탕 후추가듬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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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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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맛있어 하는 건데 이거? 아니 그래 아닌데 방금 김가루에 달고 아삭아삭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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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여기만 나와 오빠 여기만 나온다고 이거 하지 마세요 집에서 론동네 깨? 아니 깨밭인데 깨는 여기만 이만큼 뿌려줘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모든 요리에 깨가 들어있어 김치!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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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지? 깨 소화 안 되는 거 아 깨 소화 안 돼? 시원해? 미리 만들어서 넣어놨어 맛있다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는 또 여름에 많이 먹으면 좋다는 기사를 또 봐가지고 그럼 또 못 참지 맛있다 이거 애호박 3,000원 갈 때 진짜 엄청난 배신감 애호박 990원은 국룰 아니야? 맛있다고? 맛있지? 달다 엄청 달다 어떠다보니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맛있지 않아? 응 맛있어 별거 아닌결 있냐? 응? 별거 아닌결 있어 난 밥 정성에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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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20만 밥 됐어 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엽네 귀여워 이거 하나 살까 봐요 너무 귀엽네 진짜 귀엽네 진짜 귀엽네 난 밥 정성에 쭈어 정말 귀엽네 엄마야 이거 봐봐 헉 이게 뭐야? 엄마 이리 와 봐 이게 뭐야? 엄마야 이리 와 봐 언니한테 올꺼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뭐야? 관심이 없어? 우리집에 아니 엄마 거기 말고 여기 아이고 우리 몸이 내불도 해야겠다 아이고 표정도 같이 찍고싶다 그만 그만 뛰어놀이야 마지막으로 조용한 눈을 맞추고 음치에 가득 받을 수 있는 물이 조금 더 많아 물이 많지 않던 것 같아요 물이 잘 안 먹어요 물이 많아 물이 많이 많아서 물이 많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이 많아서 이틀에서 오프닝을 두고 한참을 두고 오일에 가야합니다 오일에 가야합니다 저는 오일에 가야합니다 오프닝을 두고 오일에 가야합니다 오프닝을 상품하고 오늘의 전통때문에 왔습니다. 촬영하는 중 오늘의 전통때문에 이어가서 이곳은 전통때문에 있는 무슨 일이잖아요 전통때문에 왔는데 전통때문에 이어가고 전통때문에 대한 부족함 전통때문에 왔어요 겨울이 어떻게 배우지 전통때문에 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아.. 미쳤어 미쳤어 양파 소금 두개 부손놀려 더블럴 석결둡 igttså김밥 2개 참기름 양파 6개 계란 4개 씻고 와서 혼자 바를게요 아 씻고 와서 혼자 바를게요 오늘 먹을 거 빼고 냉동쳤거든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배가 고집을 얻고 탕후루가 고춧가루 돌려줍니다 설탕 볶아줌 또치갈빵을 넣어줘요 먹어봐야합니다 손톱 이거 버려지면 어떻게 됐어? 그거 계속 그냥 누르고 있어 이제 나으려는 것 같아 세상에 응 그니까 오후 벚꽃까지 같이 나와야 돼 음 맛있네 음 맛있어 일단은 고기 하나 그냥 먼저 먹을까? 너 어쩌면 먹었어? 그냥 이거 오늘 하나 먹었어 안 싸고 맛있네 이거 맛있지? 이거는 에프에 구워도 뭔가 이렇게 원래 이건 좀 약간 쫄이듯 이렇게 바짝 구워야 되잖아 에프에 구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상에 에프에 했는데 편하고 아주 좋아 맛도 있고 곰드레밥이랑도 완전 잘 어울리지 잘했다 오빠 내가 한번 잡아줘 아니야 잡아줘 일단은 김칫칫칫을 올려서 맛있어? 김치 맛있어? 맛있어 나도 맛있어 원래 꽃은 꽃 안이 안 먹은 거야? 응 아 그래? 농약이 여기 고여있다 너 근데? 아 그래요? 응 참 맛있네 응 아 아 아 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먹어도 없네 이렇게 기우가 응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과가 익을 시간이 있어야 그렇구나 선물용은 다 빨간 사과 하잖아 응 제사상에서 빨간 사과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맞아 제사 때 어떡하냐 뭐 딴 거 대체 하겠지 조금만 쓰면 되는데 그래 인터뷰 한 거 보니까 농가들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응 응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 응? 싸게 많이 여유 있게 즐기는 게 더 좋다고 응 미니로 샀어 기액제 미니로 샀어 응 같이 먹으니까 이만큼 따라야겠지 응 너무 귀엽다 미니는 처음 먹어봐 응 응 다른 적 봤는데 응 전자행기 식품 의미만 해요 아 이거 진짜 처음 봤을 때 진짜 대박이었네 응 못 파는데 별로 없어 아 그래서 그랬나봐 응 GM 응 음료 김밥 버터 버터 엑 Za 탈 돼지고기 계란 양파 두번째 모짜렐라 두번째 모짜렐라 조금 더 latitude 말리리랑 샐러드 면을 묶은 고춧가루 타임 계란 면을 비벼 으깨 양파 이래요 소금 마시멸 대파 설탕 그러면은 큰 양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양념에 넣을 수면 손에 넣은 양념에 넣어 소금에 넣어놓은 양념에 넣어 수축 aunts 외치 Jaw 조금만 넣て SCARAM 연 Chu potato 섀어로 계란 계란 아름다운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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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 후추 깻잎 누ffer 전분 마늘 소금 음료수 잘 섞어줘 다음은 치킨에 치킨을 치킨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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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응. 음.